다음은 감옥 한 테마를 얘기합니다. The term is derived. 그 term은, 그 용어는요. It's derived. 유래가 되었던 것입니다. From the 15th century, 15세기 메디치 가로부터 얘네들은 helped, 도움을 줘가지고 art, 안내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The Renaissance를. 방법은 bringing together, 같이 함께 모으는 것이었죠. 아티스트, 예술가들을 모으고, 라이더스, 작가들을 모으고 그리고 and other creatives, 다른 창작자들을 모았던 것입니다. From all of the world, 전 세계로부터. 이게 좀 길긴 하지만 어렵진 않습니다. 그 help가 반사역 동사죠. help to us어 해도 되고, help us어 해도 되는 겁니다. by ing는 뭐뭐함으로써인데, 이렇게 앞이 좀 길다 싶으면 그 방법은 뭐뭇이다, 이렇게 리딩해주는 게 훨씬 더 깔끔하죠. 또 일맥상 통하는 느낌을 주는 게 여기 나와 있는 거기, 그 bring together하고 앞에 나와 있는 그 come together라는 게 일맥상 통하는 어휘의 흐름입니다. 어때요? 재밌었죠?